수환이가 내일 여길 오겠대. 자기 혼자서라도. 애가 혼자 어딜 가? 어? 네, 집니다. 미안. 아이, 미안해, 미안해.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총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아, 저게 뭐야, 진짜. 수환아, 너 여기 꼼짝 말고 잠깐 있어? 나 아무것도 없어. 나가, 올라가! 빨리, 빨리 도와. 빨리, 빨리 도와. 빨리, 출발, 출발. 안돼요. 어디, 출발.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있다니까? 우리가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, 바로. 지금, 지금 몇 호칸? 수환호칸! 빨리 가!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저걸 내게? 다들 말이야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Bizim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